안녕하세요 HRI 레스토랑입니다 안녕 면톤이세요? 안녕 처음 오셨나요? 아니 고객카드를 가슴에 대주세요 김성균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고마워 조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탁월한 선택이에요 다른 메뉴는 어떠세요? 탁월한 선택이에요 더 주문하시겠습니까? 아니 주사용 고마워 뭐 또 더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? 물 좀 더 줄래? 음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. 컵을 소에 올려주세요. 고마워. 언제든지 또 불러주세요.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? 응, 그래. 입구까지 배워드리겠습니다. 고맙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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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산둠님, 안녕히 가세요. 또 오세요. 응, 그래. 잘했어 안녕 구독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아무튼